연애 syangis 오오오! 가자! 오, 좋아 좋아! 오, 밀린다 x3 오, 뭐야 뭐야? 뭐야, 세리모니야? 미니라!! 안돼~~~ 몸무게로 버텨!! 오오, 팽팽하다 너무 힘들어 와, 멀미나 와 나이가 들었나봐요 힘들어 아 저희가 그래도 할 때 잘 하니까 그래도 호흡도 좋으니까 그걸 찾아넘고 있습니다 아 처음 해봐요 아 너무 힘들어요 한 방에 끝내야 합니다 팁 우리 팁 한 방에 끝내라 오랜만에 야외에서 이렇게 약간 그거 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땀 났어요 아까는 분명히 추웠는데 지금은 더워요 재밌습니다 너무 가깝다 아 너무 가깝다 너무 가깝다 너무 가깝다 너무 가깝다 너무 가깝다 고기 애착 지금 98% 부족하기 procedures 지금 하나 둘 셋 두 번만 더 찍을게요 네, 마지막 통장 오랜만에 축구장에 와가지고 연습실에서만 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넓은 데에서 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우스 동그래미 네 뭐야 이거 이거 그럼 아웃이 이 동그래미에요? 아웃은 동그래미? 아 맞네 맞네 배구는 아웃이었구나 근데 서브 떨어뜨리면 안 된대요 서브요? 세 번 통 틱.. 아예 안 틱기는 건가? 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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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생각보다 잘 되는데? 아 오케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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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세 번 튕겨야 되는데요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둘 셋 하고 넘기셔야 돼요 야 이거 재밌겠다 오케이 오케이 안 와 나이스 나이스 거기 뒤로 가 두께야 그럼 두께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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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디키 가자 저기 좋아 서우리 꺼 서우리 꺼 네 케야 나이스 깜짝이야 아 으아아 우아 으아 족구 거의 처음 해봤는데 제가 연습실에서 원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거에 연습을 의도치 않게 연습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꿀잼이에요 족구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재밌었습니다 몰골이 근데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 이런 말 있듯이 제가 끝을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할 때 여기가 중요하니까 나는 아니예요 이쪽? 그럼 낙하사 한번 해보고 싶다 힘든데? 와 코고롱 모델 같아 신발이 너무 앞에다 비꺼운데 이거 돼? 내 신발 너무 깎은 거 같아 너는 저기 간식으로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이소우 씨 발 가면은 그럼 제가 가면 돼 있어요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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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쪽 먼저 가고 네 아니면 점프라든가 오 점프할까요? 시시 점프할까요? 나 계속 점프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오 성운야 좋아 성운야 좋아 우와 진짜 빨라 뭐야 뭐야 나이스 나이스 좋아 오케이 오케이 아 좀 더 벗어라 야 하나 하나 넷 다 여 달려와 잡아 와 와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죠 진짜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원래 달리기 잘 못하는데 그래도 제 2항봉 추운 너무 추웠는데 근데 진짜 그냥 열심히 뛰었어요 이겼어 나이스 이겼다 말도 안돼 와 나이스다 그냥 막 이렇게 가도 되는데요? 그니까 그냥 가도 돼 대박하지 뭐?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요 통이 커서 그냥 달려도 돼 그냥 달려도 돼 그냥 하나 둘 이렇게 할 수 없어 우리도 처음에 이렇게 뛰다가 오 이거 괜찮은데? 오 이거 괜찮은데? 각자 막 뛰면 돼 그냥 오오 오 엠리비상 오 엠리비상 우와 오 벌레야 우와 뭐야 뭐야 오 예 오 예 오 예 운동용품 제가 요즘 농구 많이 하는데 나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아 맞아요 오랜만에 나가서 운동 제대로 하고 가는 거 같습니다 제작진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그럼 더 재밌게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빠 빠이 네 제가 체육대회를 진짜 오랜만에 해봤는데 되게 학교 다닐 때 생각도 많이 나고 네 오늘 되게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고 다음에는 실내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이길 줄 몰랐는데 선호 형이 생각보다 너무 잘 뛰어져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오 청팀 청팀 청팀이 항상 이깁니다 운동회 때도 청팀 자주 했어요 초등학생 때 뛰니까 재밌네요 이렇게 밖에서 뛸 일이 자주 없는데 땀도 나고 이렇게 추운 날에 밖에서 뛰니까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에너클락편 되게 재밌게 찍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Let's go 러블리 What to do Asimene 히히 꼼꼼꼼꼼 ti 여러 aktivist 주먹 자마 재 through 대결 1 그 4 그 영원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